세상 살기 힘들죠 다 힘들죠 다 내려놓고 싶은 우리 대주가 내 앞에 들어왔어요 그냥 모든 거를 다 잃고 금전의 수전도 본인이 사업했었어요 혹시 사업했었어 근데 사업으로도 재미를 못 봤다 그래 사업으로도 재미를 못 보고 왠지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홀로 덩그러니 미운 우리 새끼 마냐 너무너무 외로운 사주 마냐 이제는 모든 세상을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 마냐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깎깎쩡히 느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대주가 오늘 왔네 죽고 싶죠 솔직히 지금 죽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자살 시도 네 벌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네 이대로 가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쵸 죽자니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 같고 그쵸 그냥 내가 죽어야 이 빚이 없어지나도 쉽지 그쵸 제가 죽어야지 다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아니 죽어서 신호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죽어도 빚은 자신한테 남습니다 그러니깐요 그게 금전적인 빚보다는 우리 대주님아 어 마음의 빚이 그리고 내 아비가 자살을 했다라는 거에 그게 문제가 돼요 살고 싶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운세가 2,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꺾어서 내려가라는 운세예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잘못한 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났고 여기에서 벌리지 말아야 되는 운센도 벌려버렸다라는 거야 어 그것이 사기인 줄 모르고 뒤통수 맞았죠 그쵸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뭐 한 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물신형면 어떻게든 다 하다못해 내 아는 가족 거까지 다 갖다 끌어댔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생각밖에 안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안 드시는 우리 대주갈 아 근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 아니 돈이 다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다예요 돈이 지금 없으니까 와이프도 저기 아들 데리고 가고 다 떠났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 대주님이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을 벌렸어요 제가 볼 적에는 넓히지 말아야 될 시기에 넓혀버리고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꾀에 넘어갔다 이 소리야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도 잃고 내 가족도 잃고 가정도 잃고 돈도 잃고 내 자신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저 시커먼 한강 물이라도 내가 뛰어들면 나 혼자 존재성이라도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사그러들지 않을까 사람을 용기도 없고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지금 각각 중에 이 벽에 부딪쳤다. 그쵸 근데 살고 싶어서 여길 들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살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뛰어들 것 같았으면 대주님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나는 죽을 용기를 딛고 나서 다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은 척 아직 젊은 나이예요 그쵸 그면 내가 사업으로 갈 일이 아니라 그죠 난 일을 가든 하다못해 뭘 해도 뭐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응 그 허드란 허드레한 일이라도 하다못해 노가다가 됐든 뭐가 됐든 어 그걸로 내가 일단은 살아가면서 자식이 있다면서 그전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나라에 어쨌든 호소를 해서 내가 파산을 하고 본인이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또 떼돈을 벌고 본인이 많은 돈을 벌겠다는 건 사주에 없어요 어 사주에 없어요 돈에 대한 운수가 없다는 건가요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배짱이처럼 못 삽니다 개미처럼 사셔야 돼요 아 근데 배짱이처럼 못 살 거면 죽고 싶은 거예요 배짱이처럼 사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무슨 돈에 대한 운수도 그렇고 삶에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돈을 좀 어느 정도 뭉텅에다 모아가지고 솔직히 집한테 사고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모은 옷도 다들 지금 사기당하고 야 나 하나 물어봅시다 뭔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더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해서 그죠 근데 그게 내 돈으로 모든 거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다가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빛도 있을 거고 근데 두루두루두루 그죠 그게 뭐야 대주님의 운세에 금이 많지 않아요 화가 많아나서 다 불사르는 건데 본인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물론 인생의 내가 혼자 다 읽고 나서 죽어보고 싶은 이 무당도 죽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단 내 팔자에 아 티끌마 태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창피합니까 자식한테 다 읽고 어 열심히 뭐 열심히 살았다 치더라도 자살한 아버지가 창피할까요 다시 사업이 내려갔는데 어떻게든 노가다부터 시작해도 내가 작은 구멍가기부터 포장마차 라도 어떻게든 트럭이라도 끌고 다니면서 라도 내가 풍리를 해서 하다못해 하루에 10만원을 베든 5만원을 베든 한 달에 300을 베든 5백을 베든 그런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딛고 일어나서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애비 노릇하면서 사람 구실하면서도 살아있는 아버지가 창피할까요 지금 제가 다시 듣고 일어선다고요 듣고 일어선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게 더 창피할 거예요 어떤 게 더 창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좀 내줄게요 죽는 게 그쵸 그쵸 죽을 구 싶은 마음은 아닌데 죽을 용기가 없잖아요 본인도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를 들어와서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모래 뚫고 나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근데 그 일어선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물어보셔야지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다시 사업을 해갖고 대성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운세가 있냐 아니요 그게 어떠면 저 죽을래요 글쎄 못 죽을 거 같아요 그러나 대주님아 자식이 있고 떠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내 자식한테도 내가 학업비를 못 내주는 아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금방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본인한테 기회가 있냐고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있어요 5,6,6,7년 후에 감사하지 않아요? 네 아니 당장 1년 2년 3년 4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지만 살 수 있어요? 마음은 급해요 많이 어차피 까먹었잖아요 네 릴렉스 하세요 네 세상에 남자의 고력 그리고 아비의 고력 그리고 남편의 고력은 아는데 본인이 어디만큼 가다가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또 그거를 바라보고 가시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식이 본인을 아비라고 보고 어떻게든 전처한테도 또 뭔가 내가 다시 한 번 미안함이라는 거를 극복을 하고 싶고 가정을 조금이라도 다시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과 마음을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본인이 세폭도 없어요 주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노름으로 분명히 빠질 수 있는 그 팔자가 있어요 한 방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본인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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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내가 3천만 원을 들이대서 3억을 벌어야 돼요 제가 빚이 이만큼 있어갖고 그거를 복구해야 돼요 이 마음을 조바심을 버려 그러고 나면 본인이 죽지 않아도 그 인생의 값어치가 분명히 빚을 발할 수 있는 게 6년 7년 후야 그거 못 기다려 죽어서 미쳐갖고 저희 왕생각낙도 못해서 여기에 뭐야 이게 뭐라 그래 원홍기가 돼서 돌아다닐 바에는 구천을 떠돌 바에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심신을 가다듬고 내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그때가 오기까지 내가 노력을 하신다면 자식한테 자살한 아버지? 그거 웬 상처야 근데 뭘 물려주려고 자살하면 뭐 요즘 뭐 보험금이라도 뭐 물려줘서 그걸 빚을 갚아요? 못 갚아요 왜? 그게 괴로운 건 알지만 그죠? 괴로운 건 알지만 많이 괴롭고 힘든 건 알지만 어차피 날렸어요 마음에서 힘들겠지만 버리세요 그리고 수습을 하세요 어차피 못 갚아요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갚아 그러면 나라의 조금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요즘 절차가 많잖아 네 개인사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는 못 갚아야 돼 그게 10년이 걸릴지 연정 그래도 내가 돌이라는 걸 하다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운이 열릴 거예요 그죠? 자식한 때도 그렇고 한강물에 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장마에 뛰어들지 마요 시신 찾기도 힘드니까 어? 하 그러니 대준임아 본인의 운세가 선생님 내가 구사일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목이라는 걸 그렇고 너무 자신감이 내려간 거는 아는데 사셨으면 좋겠어 그 사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가다보면 6년 7년 후에 본인한테 어떤 핏이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옆에 가족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시 붙을 수 있고 그런 운세는 있어요 희미하게 우리는 그 희미한 운세라도 있으면 살아야 돼요 죽는 게 답이 아니에요 죽어서 다 우리가 진혼제 뭐 천도제를 지냈잖아 다 후회를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 나 같으면 5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또 한 번에 이 무당이 있다잖아 그 운세가 그럼 나는 그 운세를 위해서 가겠어 시간 금방 갑니다 정확하게 5월 6년 후에요 그 5 6년에 꽂히지 마시고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할 거네 있다잖아 있다잖아 살았을 때에 본인한테 운세가 있다잖아 근데 다시는 벌리지 마요 내가 요만한 가게면 요만한 가게 그러시면 요만큼만 살면 돼요 이만큼을 말하니까 문재가라고 그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망할 때까지 봐봐 본인이 뭐 일천만원 이천만원 일억 이역 벌고 벌고자 사업받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살아서 지판관이라도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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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큰 방이 있으면 작은 방 늘리면 되고 두 방이 두 개면 세 개 늘리면 되고 세 개 늘리면 앞마당 늘리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갈 갈 수 있는 발자인데 저 승사자가요 미안하지만 본인한테 안 붙어 있어요 아직은요? 아직은이 아니라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죽을 거를 고민하고 생각할 바에는 내일이라도 내가 뭔가 절차를 밟아놓고 어디든 인력이라도 들어가서 하루하루하루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방 바라지 마요 그러다 보면 꽤부리지 마요 6년 7년 살다 보면 본인이 뭐라 해도 그래도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수가 분명히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세요 네 사세요 네 방광은 밤에 가족들이랑 치킨 먹으러 나가세요 그리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먹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그 하다못해 그 영업터전은 어떻게 할 거고 그죠? 그 집터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나머지는요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감당하라고 하면 안 돼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명이 길구나 그럼 내가 복이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6,7년 후에 분명히 본인이 뭔가를 해도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살길 잘했구나 내가 자식 금쪽같은 자식 버리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 휘하는 선택을 안 해서 영혼이 돼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아 내가 극복했구나 스스로한테 칭찬할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울지 말고요 힘내세요 분명히 있어요 사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